주방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가게입니다 여기 공산초 행정실이예요 아 잠시만요 행정실이요 어디 행정실이요 공산초등학교 행정실 아 예예 저기 공산초등학교 행정실이요 네네 커피 화이트골드 믹스 있잖아요 아 커피 화이트골드 믹스요? 네네네 그 김연아 나온거 아 네네네 그거 100개짜리 있을까요? 100개짜리요? 네 예 있을거에요 아마 있을거에요 가오라 없으면 네 10개입은 반드시 있을거에요 네네네 예 50개입 4개로 둘중에 1개 예예 100개짜리가 있으면 2봉 아니면 50개짜리 4봉지 예예 그 다음에 콧노마일드 콧노마일드 예 그리고 롤 화장지 예 건전지 네 AA짜리 그거랑 잠시만요 AAA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10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생수 있거든요 생수요? 네 500ml짜리 네 그거 2박스 2박스요?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저기 어 예 이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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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길 할까 아니 네가 이거 지금 할래 아니 내가 이거 찾을게 근데 화이트골드 그거 없어 없으면 뭐 딴 거 대처해야 되는 거 얘기하신 거 있으셔? 100개짜리 없어 그럼 50개짜리 4개 50개짜리 4개? 4개에다가 오케이 공산초등학교 행정실로 가는 건데 공산초등학교 행정실이야? 다 한꺼번에? 다 한꺼번에?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지 승관아 그럼요 현금이랑 카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오 박스로? 박스로 어 그래 그거 못 얻냐? 아니 이거 커피 넣을 거야? 응 형 혼자 갔다 가도 돼요? 너 갈래? 아니 걱정은 되는데 나는 혼자 가는 거 좀 많은 거 같아서 그래 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이구나 공산의원이 응 우회전 야 그래도 오늘 니네 안 왔으면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 형 덕분에 이렇게 한 번 나오네 저도 와 진짜 야 이거 지금 우리 배달 와서 몰랐는데 이거 엄청 예쁘네 아니요 여기서 우회전이거든요 아 학교 너무 이쁘다 여기 아니 우리가 옛날에 1박 2일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오잖아 네 근데 이 학교는 진짜 이쁜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 행정실이 어디예요 혹시? 안녕 어 저기요 어디야 행정실? 저기 하세요 가자 어딘지 좀 가르쳐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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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 하나만 들어줄래? 네 내가 들어요 이거 하나씩만 들어줄래? 고맙다 저 진짜로 소리 없었는데 고맙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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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? 아니야 2개 사고 100원 남는 거 아니야? 맞을걸요? 어 여기 뭐하고 있었어? 축밥 축하로 했죠 축밥 축하로 했죠 축밥 축하로 했죠 축밥 축하로 하려고 했어? 안 그랬으면 또 여기 또 한참 다녀왔지 또 어디네 아니었으면 교원연구실 여긴가? 여기? 고맙다 고마워 땡큐 거기 놔줘 이제 우리 계세요 저기 이따가 축밥 좀 사러 와? 네 좀 이따 와 내가 내가 계산해줄게 스탄마트 배달 시키셨죠? 어디다 데려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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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우리 친구들이 여기 가르쳐줘서 다행이었어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아까 여기 여기서 하러 어디에 있어? 그건 나한테 없는데 나 지금 여기서 뛴 건데? 차에 있나? 한 후 마일도 어? 여기 있다 보다 내가 아까 너 졌잖아 아 내가 아까 졌는데 여기는 그 전에 그러면 좀 와서 보셨나요? 아니야 처음 왔어요 처음 오셨어요? 여기 배달 처음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쁘네요 지금 보니까 이쁘죠? 이게 생김치만 이쁜 게 아니라 역사도 깊어요 백살 됐어요 백살? 네 백주년이에요 벌써? 네 여기 계속 고향이신 분들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학교에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고향이신 분들 오셔도 나오고 청소년이 동산 터미널이야? 동산 터미널이야? 어릴 때는... 사뼛 팔고... 네, 많이 먹었어 나한테 먹었어 아빠, 사 먹어도 괜찮은데? 사 먹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... 제가 또 올 일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얘네도 여기서 밥 먹고 갔어요 좀 아까 이 친구도 밥 먹고 왔어요 오늘 방학인데 수업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같이 공부하고 너는 공부 안하고 얘기는 가능해? 넌 왜 그러냐 아, 학교 너무 예쁘다 여기 근데 이제 반이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쵸 그치? 2학년 1반 3학년 1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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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반밖에 없지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이렇게 이쁜데